지난 영상에서 영어는 말하는 만큼 들린다는 말과 함께 영어 발음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영어 발음 향상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문제라는 뜻의 단어 P-R-O-B-L-E-M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스펠링 그대로 발음하여 problem이라고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 처음 이 단어를 접했을 때 problem이라고 잘못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스펠링을 외우기 위해 그 방법이 더 쉬웠던 거죠. 하지만 정확한 발음은 problem입니다. 이 단어에 있는 모음 O와 E 발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에는 강세가 있어서 단어 안에 특정 모음을 좀 더 강하게 발음하는데요. 여기서는 모음 O에 강세가 있어서 모음 O가 O 발음이 아닌 A 발음이 나요. 그래서 P-R-O를 프로가 아닌 프로라고 발음해요. 모음 O는 강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A 발음이 아닌 입에 힘을 뺀 U 발음이 나서 B-L-E-M을 B-L-E-M이 아닌 B-L-E-M이라고 발음해요. 이제 쉽게 발음할 수 있겠죠?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P-R-O-B-L-E-M P-R-O-B-L-E-M 네, 잘 아시네요. 그런데 네, 제가 이렇게 정확한 발음을 알려드려도 실제로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옛날에 쓰던 잘못된 발음 P-R-O-B-L-E-M이 습관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잘못된 발음은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네, 지금부터 조금 과학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요. 잘 듣고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영어 발음 향상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정확한 발음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많은 분들이 반복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또 또 말하는 연습을 하라고 신신당부를 해도 네, 처음 배울 때 그 몇 번만 따라 말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럼 절대로 몸에 배어있는 잘못된 습관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뇌에 벌써 잘못된 발음 좀 전에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이미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뇌에 저장되어 있는 장기 기억 중에 절차 기억 Procedural Memory 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절차 기억은 젓가락질하는 방법이나 자전거 타는 방법과 같이 몸에 밴 기술적인 기억을 뜻해요. 말하는 것 역시 이 절차 기억에 속하는데요. 어떤 단어를 떠올렸을 때 그 단어를 말하는 입모양, 혀위치, 턱위치 등을 알려주는 기억인 거죠. 이 절차 기억은 계속되는 반복과 연습을 통해 형성되고 처음에는 바로 익히기가 쉽지 않지만 한 번 익히고 나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발음 Problem을 새로운 기억으로 뇌에 저장을 해도 잘못 저장된 전 기억 프로그램과 서로 부딪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처음부터 백진 상태에서 정확한 발음을 배우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말이죠. 하지만 이미 우리 뇌에 잘못된 발음 Problem이 훨씬 더 깊고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오래된 습관을 고치려면 정확한 발음을 정말 많이 수없이 반복해야 해요. 그래야 정확한 발음 즉 새로운 기억이 뇌에 더욱더 강력하게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잘못된 전 기억을 점점 약화시키면서 결국엔 덮어쓰게 되는 거죠. 근데 단어 하나를 가지고 계속 반복만 하고 있자니 요즘같이 바쁜 우리에겐 왠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이 과정을 촉진해서 좀 더 빠르게 효과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영어 발음 향상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인 과장에서 발음 연습하기입니다. 더 크고 강한 새로운 자극으로 전 기억을 약화시키는 것을 인출 유도 망각 Retrieval Induced Forgetting 이라고 하는데요. 잘못 발음하고 있는 원래의 발음보다 더 과장해서 정확한 발음을 연습하면 그 잘못된 기억을 더욱 쉽게 더 씌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Problem 발음할 때 내가 모음 발음을 실수하고 있는 거니까 모음 발음을 더욱 과장해서 발음하는 거예요. Pra 발음을 할 때 입을 더욱 크게 벌리고 천천히 큰 소리로 과장해서 말해보세요. 손동작도 같이 하면서요. 이렇게요. Pra Pra Problem은 Pra 보다 좀 더 약하게 발음해야 한다는 것도 과장해서 여러 번 연습해 보세요. 이번에도 손동작과 함께요.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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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야 조금 어색하고 이상할지 몰라도 계속 이렇게 과장되게 연습하다 보면 금세 발음이 고쳐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과장해서 연습하다가 정확한 발음이 익숙해지면 점점 과장하는 걸 멈추고 평상시 말하는 것처럼 편하게 말하면 돼요. Problem Problem 이렇게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영어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보통 어떻게 발음하세요? 혹시 단어의 스펠링만 보고 그에 맞는 영어 발음을 추측해서 발음하진 않나요? 사실 어릴 적부터 어의력 향상을 목표로 공부해서 단어의 스펠링과 의미를 외우는 데 중점을 두고 스펠링을 빠르고 쉽게 외우기 위해 스펠링대로 발음해서 단어를 기억하는 습관을 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운이 좋게 올바른 발음이면 모를까 잘못된 발음인 경우 그리고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그 잘못된 발음이 머리 속에 박히면 지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처음 보는 단어는 꼭 정확한 발음을 확인한 후 여러 번 들어서 자신 있게 발음할 수 있을 때까지 소리내어 말하는 연습을 하고 넘어가야 해요. 물론 매번 새로운 단어를 접할 때마다 일일이 발음을 찾아가며 듣고 말하는 연습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원활하게 영어로 대하는 것이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고 새로운 단어를 접했을 때 발음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정확한 발음부터 익히셔야 해요. 잊지 마세요! 단어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라도 정확히 발음하지 못하면 결국 말짱 도르묵이라는 걸요. 정확한 발음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사전에서 찾아보는 방법이 있겠죠? 요즘 온라인 영어 사전 모두 발음 버튼만 클릭하면 정확한 원어민 발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듣고 따라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걸 습관화하셔야 해요. 네, 가끔 원어민 발음이 너무 빠르거나 길어서 잘 안 들리고 그래서 따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땐 발음 기호를 먼저 보고 이해한 후 들으면 더 잘 들리고 따라하기도 쉬워져요. 그래서 발음 기호도 익히면서 공부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요. 기회가 되시면 영어 발음 기호도 꼭 익히시길 바라요. 네, 이렇게 영어 발음 향상을 위한 정말 중요한 방법 세 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 번 더 짚어볼까요? 첫 번째, 잘못된 발음을 인지하고 정확한 발음을 완전히 익힐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한다. 두 번째, 정확한 발음을 과장해서 연습한다. 세 번째, 영어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꼭 정확한 발음을 확인한 후 연습하는 걸 습관화한다.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래퍼 중에 비와이가 있는데요. 어떤 쇼에서 진행자가 비와이에게 어떻게 그렇게 랩을 귀에 쏙쏙 잘 들리게 하냐고 랩을 잘하는 비결이 뭔지 물었는데요. 그의 대답은 머릿속에 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혀가 기억하도록 계속 연습한다는 거였어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발음을 혀가 기억할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해야만 언제 어디서든 자신있게 영어로 말할 수 있고 상대방 귀에도 쏙쏙 잘 들일 뿐 아니라 내 귀에도 역시 잘 들리게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개구리알 영어스쿨 가족분들의 영어 발음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정확한 발음을 익히기 위해 꼭 필요한 발음기호부터 입모양, 혀위치, 턱위치, 강세, 억양, 그리고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는 비법까지 다 확실하게 익히시고 싶으시면 저희 개구리알 영어스쿨 홈페이지 gogogs.com으로 오세요. 제 영혼을 담아 만든 영어 발음 강의를 통해 원어민 부럽지 않은 영어 발음을 마스터 하실 수 있도록 모든 노하우와 비법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See ya!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